I'm your, I'm your MOV 안녕하십니까, 빌노 영광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더쇼에 찾아오게 됐는데 너무 기쁘고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저희가 저희끼리 딱 일정이 끝나고 연습도 했어요. 각자 멋있는 제스처를 한번 해보자면서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저요? 벌써 말하면 재미가 없죠. 지금은 말해도 되나요? 마지막에 윙크까지. 한번 연습해봤는데 이쁘게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갑니다. 저와 함께 인터뷰를 올라갈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고은입니다. 외웠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의 올라운드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의 올라운드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의 물만드 혜성입니다.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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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약간 눈동자가 엄청... 브라운 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브라운인데? 약간 보랏빛 도는데? 애쉬 브라운. 저 근데 요즘에 렌즈 엄청 잘 껴가지고 한 번에 껴요. 웬만하면. 한 번에. 머리 디테일 약간. 망치지마. 원래 오늘 하고 가서. 왕했어. 이마 까꿍. 잘생겼다, 귀엽다. 꾸안꾸. 꾸안꾸? 꾸미지 않은 꾸기. 뭐 배우는 안 했지만 잘생긴 꾸기. 합격. 잘생겼다 하니까 좋아하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번에 찍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인터뷰 해봤는데 덧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혜성이 MC 해야죠. 당연하죠. 덧쇼 보고 있나? 덧쇼 보고 있나요? 덧쇼 보고 있나요? 덧쇼 보고 있나요? 만 원짜리, 만 원짜리 해요. 체력 조화, 피로회복, 눈에 피로, 구내염, 근육, 근육통의 포스톤. 글루콘, 피로회복, 고농축, 앰플제. 손톱할 게 있어? 없어요. 저는 약국이 아니랍니다. 자꾸 저한테 물티슈 빌려달라고 그러고. 물티슈도 없는데. 근데 거짓말 치지 마. 그 가방에 대체 있는 게 뭐야? 이거 형이 원하는 거 빼고는 다 있는 거 같아요. 약간 물티슈는 들고도 해야지. 그냥 휴지는 있었어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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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교, 교. 형, 운동이 뭐하는 거야? 형, 애교지. 스탭분들 하려고 하시고 뭐하는지. 어, 그러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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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음원 소리 진짜 장난 아예 음원 소리 완전 스포 우리 마이크 소리부터 그니까 이거 오디오 감독님께서 이거 곤란해 하시겠는데 이거? 마이크 다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오늘 쇼챔피언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포즈가 있었는데 챔피언 포즈 베이베 1절은 이걸 했는데 2절은 깜빡했어요 이 녀석을 평소보다 좀 더 키웠거든요? 일단 어림도 없었고요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컸더라고요 엄청 컸어요 너무 incredible amazing awesome 이었고요 너무 행복했답니다 오늘 와주신 삐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소 고소 안녕 빠라라라 우와 성구이가 상호를 한 번 더 먹어본 적 없대요 오늘 대화전에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건 네가 한 번 뽑아봐 오늘 먹고 싶은 과일이 뭐야? 나? 랜덤이야 랜덤 무슨 맛이 있는데? 파인애플 파인애플 방울토마토 블랙 사파이어 포도 귤 청포도 방울토마토 마치지 방울토마토 잠깐만요 잠깐만요 닭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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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주신 거 같아 진짜 찐 방울토마토네? 어 그럼 방울토마토 그럼 뭐야 형이야? 난 방울토마토 맛인 줄 알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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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토마토야 그냥 생과일로 막 만들 근데 왜 이렇게 그 유비가 거쩌는 게 설탕 설탕이예요? 설탕 설탕이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맛있는데 먹어봐 먹어봐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맛있다니까 다섯 개나 있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저기 형 왜 왜 왜 저희 형은 탕후루에 관심도 없어 왜 충만하게 맛있겠다 형 탕후루가 좋아요 칼국수가 좋아요? 칼국수 오케이 자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먹어주세요 이거 딱딱한데? 어 그거 하나 알을 하나를 다 씹어야지 이걸 ASMR 해야 돼 ASMR ASMR 돼? 이게? 이렇게 소리 봐 어 아 E-E-S-E-S-M-R이네 제발 좀 빨리 먹어줘요 먹어주겠어 그냥? 어때 어때? 그렇지 그거야 어때? 맛있죠? 장난 아니죠? 유리창 씹는 소리 나는데 유리창이야? 너 씹는 소리 형은 비 내리는 소리 들려요 어때 맛있어? 나? 나?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어때? 그 겉들이가 되게 딱딱했을 때 놀랐어요 빨리 먹어야 돼 어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방울토마토 맛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일단 맛있어? 와 맛이 어때? 누가 마친다 형은 맛 어때요? 너무 좋아 어이 아니 먹어보라고 맛별로 사보셨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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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예요? 뭐예요? 저는 지금 태현이 형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야 네 네 빨리 나와 너 이거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아 길을 둘 셋 됐어? 음 그럼 이제 하자 아 이거 무슨 컨셉이지 둘 셋 둘 셋 셋 넷 셋 넷 응원할게요 그만할게요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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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정이야 많이 누나요? 아니 누나요? 왜 그러는 거 우리가 진짜 사우정이야 인연이 너무 크게 됐나? 되게 멋있는데 했다고 아이구 다 못 먹으라고 좀여기세 사실 이거 맨 처음 입었을 때 좀 부끄러웠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 오늘도 예쁘게 한 것 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섹을 다음마 해봤는데 이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렌즈 끼고 왔어요. 어때요? 초롱초롱해 보이죠? 좀 더. 여기 하네스도 있어요. 자켓 때도 있었는데 오늘 무대에서도 함께합니다. 이 하네스를 좋아하시나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둘에 묶인 선구기를 보시고 계십니다. 변진은 왜? 변진은 왜? 변은의 퍼포먼어예요. 이거 찍자 찍자. M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M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변은의 퍼포먼어예요. 챌린지 오늘 찍는 날이어서 거칠게 팔 아파요. 빨리 연극 끝내주세요. 그거 터뜨리는 거야? 응. 와서 잡고? 응. 스탑 짱 소리 베베베베베베. 올랍고 맞지? 맞지? 예뻐요. 짱, 짱. 짱. 별론이 좋지. 잘한다. 좀 마실 것 같아. 팔이 너무 길어요. 이 때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에서 쓸 건데요. 이거는 너구리고요. 이거는 사기예요, 모바나예요. 둘 다 혜성이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뭘 골라요. 혜성이는 아무거나 써도 더 잘 어울려요. 그거는 음악중실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너구리 한 마리 물고 가세요. 뒤에 이게 포인트예요. 시작할 때 뒤돌아 있잖아요. 그래서 뒤돌을 때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팬분들이 어? 저거 뭐지 하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있나 확인을 잘 해야 돼요. 렌즈에 먼지가 묻은 채로 끼게 된다면 렌즈에 먼지가 묻은 채로 끼게 된다면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 벌리고 렌즈 끼자. 입은 늦어요. 입을 벌려서 렌즈를 끼는 거야. 이렇게 좀 도톰하게 올린 다음에 도톰하게. 편집은 내리고. 잘한다. 야. 형준아 나 민혜 좀. 아 네. 원샷 원킬. 요즘에 저 원샷 원킬로 껴요. 아 놀랬네. 잠시만. 민혜 어떻게 했지? 타올라. 한 번에 껴가지고 세제는 이렇게 4년 전에 전 없습니다. 파란 머리대에서? 이걸. 내 인생 어디에 있어? 오늘 옷 좀 보세요 여러분. 귀엽죠? 약간 교복 스타일? 약간 교복 수트인데 전에는 약간 좀 피트한 옷들 입었다면 오늘은 조금 편한 옷이어서 춤추고 무대하고 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다. 오늘 뭔가 날아다닐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음 앙 머리가 귀여워요 지금. 오늘 킬포. 머리가 귀엽다. 옷도 귀엽다. 오늘 옷이 너무 예쁘다. 오늘 저랑 바지가 비슷하네요. 아닌데요? 이거 꽃무늬 빼고는 똑같아요. 아닌데요? 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닌데요? 나와. 선생님이 나오라는 너 말이야 너. 아 저 말이야? 아 저 말이야? 아 저 말이야.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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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와 줄게요. 나와 줄게요. 아 거 대장인데. 화이팅. 음중 2주차. 화이팅. 갑시다.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오늘 굉장히 아침이 찍었거든요. 우리 삐삐들도 엄청 했지 봤을 텐데. 저희랑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생각에. 문 닫고. 어휴. 최민이 이제 풀렸네요. 이제 수정을 보겠습니다. 최민이 풀렸네. 안녕하세요. 저도 눈을 못하는데. 잠 깨. 오늘 일단 새로운 의상으로 삐삐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 멋진 의상을 입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인기가요에서 또 4년 만에 산옥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아쉽지만 한 번밖에 못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웠고 근데 저희가 너무 잘했대요 어떡해요 큰 사고 없었나봐요 큰 사고 없으니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 팬분들 만났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감동 먹었어요 감동 그 자체였죠 그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줄 줄 몰랐고요 저번에도 그렇고 그 애기 시간에 렌즈 꼈네요? 저요? 요즘 껴요 요즘에 특별해 보이고 싶은 날만 렌즈 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특별해 보이고 싶은 날이어서 예, 굿 굿나잇 오랜만에 인기가요 앞에 사진 쓰네요 너무 소중해 인기가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형 그거 뭐예요? 아 어디다 줬어 아 어디다 줬어 아 뒤에 찍으면 안 되는데 아 뒤에 이렇게 나오고 다시 다시 아 이거 오다 줬어 감독님 이거 하나 보내세요 됐어? 됐어? 아시나요? 난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단계하게 됐습니다 널 위해 준비했어 BBS 네 사람을 바라죠 아냐 맛있게 먹어 저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성공이랑 많이 찍어야겠다 자 배넌 한집에 갈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막대화 했는데 네 제가 막대화 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선아 한국에 들어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